대구 마라톤 대구 마라톤 출발전입니다 두번째 풀코스 출전 잘할 수 있습니까? 불안해 긴장돼 뻥을 치시니 하여튼 뛰기나 뛰라 잘 뛰라 간다 화이팅 과장님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신경전 손님 하여튼 처음 봤어 봤자마자 완전 축구합니다 그건 춘천이고 충천이도 2개야 1개 소련 2개 대단하다 축구한다 3시 4시간 23분 아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던데 하여튼 축하드려요 큰일 했다 야 야 4시간 반을 어떻게 돌발하노 이야 대단하다 왜 딱 그 언니 자고 있을 것 같아서 전화했지 아 으 아 으 그 잔 좀 갖다 주세요 자 저희들이 갖고 와 이야 잡아 하하 뭘 잡아 못 잡았나 아 아이고 으 왜왜왜 뭘 잡아 야 잡히지는 마라 이것아 랍스터